대학로에 살 때 그때 진짜 막 나 극단에서 포스터 막 몇백 적씩 줘가지고 선배님들이 설거지 시키셔가지고 찬물에 맨날 맨손으로 설거지하고 그랬었잖아. 그 꼬맹이 손이 다 타갖고 막 갈라지고. 추억이지 추억. 아이고. 그래. 지금으로 잘 됐으니까 나는 얼마나 뿌듯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언니한테 살펄 살펄한 것도 살이 찌면.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니까. 알지 그래서 많이 뺐잖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자고. 그래 알지. 힘들 때도 있었으니까. 나도 너무나 잘 알지. 언니 내 뒷바라지 하면서 후회했던 적 있어? 아니 나 진짜 거짓말을 한 번도. 같이 사는 거지 가족이니까 이거 뒷바라지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맞아요. 전생이니까. 공기와 관광을 한 번도. 공기와 관광을 한 번도. 음. 공기와 관광을 한 번도 순시할자. 이를 다 뺐 До입니다. 그냥 야, 자체. 흔들었던 적은? 그냥 마지막으로 인식을 한 번도. 그냥 굳이 흔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차는 뭐지. 그냥 그만들어내는 것 같아. 흔들어오는 것 같은 경기와 관광을 하고. 그적인 곧은 여하가가 없어졌어. 나 진짜 졸린데 아침에 네가 나 빨리 나갈 때 나한테 언니 개똥 치라고 할 때 그때 빼고는 진짜로. 언니 미우새 나오기 싫었다고 초반에 했다고 생각하네. 언니 진짜 하기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나는 내가 사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티비에 나면 욕할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별로 안 나가고 싶어. 내 생활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엔 나 때문에 한다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막 언니가 욕먹을 때 그냥 나 때문에 괜히 욕먹는 건가. 나는 계속 미안하단 말이야 언니한테. 아니야. 너무 미안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막 잘 모르고 그냥 언니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니 욕을 할 때가 나는 제일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제 왕을 사람을 잘 모르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이제 왕을 하루만 남아. 나는 자기 수상에 아매한 사람을 잘 모르고 가끔 칠해에는 소위에 따라서 나는 더욱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당신이 욕을 할 때가 나는 Guerra의 cob K Christian이. 나는 아니야. 당신이 너무 나아매한 사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주사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일을 할 때가 나는 한국을 잘 모르고 생각했다. 나는 저는 그런거지 너희로는 하나가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진짜 오늘 힘들때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이거 서로 옆에서 도와줘야 돼. 만약에 언니가 없었으면 나 진짜 우울증 걸렸을 거야. 내가 옆에서 더 챙겨주고 더 내가 잘해줄게.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니가 말해. 알았지? 감사합니다.